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A39 블록 웨스트파크에 이어서 또 한 번 운정을 들썩이게 할 예정입니다 운정신도시 프리미엄을 누리는 호반선 및 탄탄한 입지부터 단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뉴스는 조정지역 해제였는데요 파주도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운정신도시에 또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규제가 완화되면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리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나 청약가점이 낮아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소형 아파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약시장에서도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간이 잘 빠진 괜찮은 중소형 분양단지는 나홀로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 그리고 3,4인 가족에게까지 인기 만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주 운정신도시의 호반선 및이 들어선다는 건 정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호반선 및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데요 철학과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호반선 및은 전국 곳곳에서 공급하는 단지마다 높은 청약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시공 능력 평가나 브랜드 평가에서 모두 탑10 안에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와 주거 운하 대상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호반건설의 브랜드라 저는 더 믿음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반선 및의 이름으로 자신있게 선보이는 운정신도시 호반선 및 이스트파크 프리미엄으로 꽉 찬 입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운정신도시 호반선 및 이스트파크 여러분 함께 가시죠 저희는 이스트파크 입지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호반선 및 이스트파크 입지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치는 파주 운정 3지구 A2블록 별하람마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입지, 교통부터 직접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경의중앙선 운정역, 급릉역은 서울로 편하게 진입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맛집이랑 카페 많은 야당역까지도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자유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같은 광역교통망이 있어서 어디로든 빠르게 연결되고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에서 파주 구간이 연결되면 교통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육환경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부지가 예정돼 있고요 학원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이 있어서 나들이 가기 좋으니까 주말에 뭐하지? 어디 가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쇼핑 문화생활도 문제없습니다 운정 1, 2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요 프리미엄 아울렛도 이제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 농협종합시설 신축부지도 예정돼 있어서 이제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심 학생권에 생활은 더 편한 아파트를 찾는 분들께 딱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첨단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운정에 또 한 번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정 신도시의 미래 가치까지 미리 가져가세요 운정 신도시 호반섭 및 이스트파크의 단지 모습을 공개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전용면적 5, 9와 8, 4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웅장한 단지 모습 보이시나요? 14개동 총 1110세대 대단지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1110세대 대단지라 그런지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4베이 혁신 설계에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해서 채광과 통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모든 세대는 넓은 주방과 수납 공간이 우수한 4베이 구조로 우수한 공간 활용까지 더했습니다 드레스룸, 주방 대형 팬트리, 광폭 주방 등 혁신 평면이라 더욱 만족하실 겁니다 창 밖으로 호반 서밋의 멋진 적용도 누르실 수 있는데요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중앙정원, 넓은 잔디광장, 테마가 있는 가든을 만들어 드리니까요 이제 매일매일 힐링하시면서 운정이 부러워하는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의 스케일도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는 물론이고요 또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독서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겠죠 A2 블록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부담없이 머무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도 누리셔야죠 날씨의 환경 없이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피트니스도 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마련될 계획이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운정 신도시 호반선밋에서 운정 신도시에 사는 특별한 해 호반선밋에 사는 자부심까지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파주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청약 자격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1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재당첨 제한, 유주택자 제한 없이 1순위 자격으로 누구나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운정의 프리미엄과 함께 찾아오는 호반선밋 프리미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아이들 학교 가는 길 안심할 수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져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꼼꼼하게 따져보셨다면 이제 선택하실 때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운정 신도시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리미엄 위에 프리미엄을 가질 준비가 되셨다면 운정 신도시 호반선밋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운정의 가치를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파주 운정 신도시 호반선밋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